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전기포트입니다. 총 18개의 전기포트를 선배라고 그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기준은 판매량, 평점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11,500원이고, 가장 비싼 상품은 98,280원입니다. 전기포트의 평균 가격은 26,712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5,030개입니다. 전기포트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무선주전자의 여러 기능들도 있고, 디자인도 화려한 것이 많았지만, 무선주전자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고 세척하기 용이한 가격도, 착한 키친아트 스테인리스 무선주전자에 전 만족합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가격도 엄청 저렴한데 사용도 간편하고, 고장 잘 안 날 것 같은 제품이라 만족입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물을 넣고 스위치를 켜니, LED불이 탁 켜지면서 금방 물이 끓는데, 옷인 세계의 옷에 왜 이렇게 LED불이 나오는 게 좋은지 생각지도 못했다가 불빛보니, 너무 좋습니다. 2위 상품입니다. 키친아트 코코 전기 주전자 작지면, 편히하고 입구가 커서, 세척하기도 편하고 물 끓는 소리도 크지 않아 좋은 것 같습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간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화장품 포슬로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